죽는다고 엄마한테! 말하지 말라니까! 조용히 안 해! 그냥 팍! 꼬마리! 바나나 깽! 놀이공원 간다! 놀이공원 가면 코스프레는 예쁜 누나들도 보고 예쁜 누나들이랑 사주 찍어야지! 놀러 커서도 야무지게 타야지! 오늘은 날 딴 옷을 입고 갈까? 오빠, 신났네? 다음 주 토요일날 아빠랑 엄마랑 놀이공원 가자! 알겠지? 아싸! 놀이공원? 정말요? 아빠 사랑해요! 야! 당연하지! 그럼 넌 안 신나냐? 오늘은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 가기로 한 날이잖아! 바보야! 벌써 까먹었냐? 멍청아기! 금붕어인가? 안 잊었는데? 어? 그런데? 그런데? 외들 그리 다운드에 있어? 어? 뭐가 문제야? Say something! 넌 놀이공원 가는데 안 신나? 왜 안 신나? 하하하하! 난 이렇게 신나는데! 외들 그리 다운드에 있어? 다 오빠 다 버리잖아! 뭐가 문제야? Say something! 땡! 풀이가 겁났어! 요즘 이렇게 유행! 으악! 리아야! 잠깐 나와봐! 아 예! 드디어 놀이공원 출발하는구나! 정장 입어야 되는데! 갑니다 가요! 뿅! 리아야! 엄마랑 아빠는 나갔다 올테니깐 오늘 말이 간호 잘해주고 잘 달래줘! 어머니! 무슨 말씀이시죠? 오늘 놀이공원 가기로 한 날이잖아요! 어! 에이휴! 내가 눈치가 없네 정말! 니가 고마리 다치게 한 바람에 당연히 취소됐지! 동생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가냐? 어? 으흐! 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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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 때문에 이게 뭐야! 너리가 어디 못 가고! 에잉! 어휴! 리아야! 양심을 두고 왔냐? 니가 다치게 해서 못 가는 건데! 그게 왜 내 탓이야! 그게 왜 내 탓이야! 나만 올까해! 나만 이 세상에 올까한다고! 아우 이게 진짜 까물고 있어! 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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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리! 어ㅏ어 sovereignty.. 에휴! 그러니까 왜 동생을 다치게 했어! 엄빠는! 할머니들께 다녀올 거야! 저녁에 올 테니까! 오늘 동생 심심하지 않게! 집에서 잘 놀아줘! 너 때문에 놀이공원 못 가서 지금 많이 털어져 있을 거야 내 때문이야 저주할 거야 죽어라 김이야 죽어라 김이야 죽어라 김이야 죽어라 어? 어? 미안 죽여버릴 거야 죽을 거야 미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빨간 집어 이빵구빵구빵구덩구덩구덩구덩구야 맞아 난 최애의 오빠야 최애의 오빠가 아니라 최악의 오빠겠지 그래 이 최악아 어쨌든 동생 삐친 거 잘 풀어주고 눈치 없이 골지 마 그래 엄마 아빠 나갔던 사이에 동생 안 풀어주면 다음에 동생이랑 너랑 놀이공원 갈 때 너만 쏙 빼고 간다 알겠어? 아 야 여보 이제 가자 응 우리는 가요 맞아 맞아 내가 전에 밀추는 바람에 호마리 다리가 부러졌지 호마리도 놀이공원 가고 싶었을 텐데 난 정말 최악의 오빠야 오늘 놀이공원 못 간 만큼 내가 재밌게 놀아줘야겠다 말이야 구독 아 술 한잔 빨고 싶네 뭘 봐 지금 기분 나쁘니까 찍지 마요 아 진짜 죽여버릴라 뭐지 괜찮나 너 때문에 놀이공원 못 가서 많이 똑딱한 짐 말 걸지 마 나도 놀이공원 가서 놀러코스터 타고 싶은데 짜증 나 야 이 오빠가 놀이공원 만큼 재밌게 한번 해줄게 거짓말 치지 마 아 그래 그건 어떨까 어 이 오빠가 롤러코스터 만들어줄게 어때 야 니가 어떻게 만들건데 응 얘 오빠한테 예하라고 했냐 아 그냥 확 때릴까 아 맞아 아빠가 화 안 풀어주면 놀이공원 안 데리고 간댔지 그래 내가 참자 참아 릴렉스 릴렉스 아하 그래 왜 내가 잘못했지 야 라고 불러도 좋아 내가 재밌는 거 만들어줄게 잠깐 기다려봐 뭐야 하하 너 딱 기다려 내가 롤러코스터 만들어줄게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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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 내면 되겠다 하하 미쳤잖아 야 고발해 나와봐 내가 재밌는 거 만들어줄게 내가 재밌는 거 만들어줄게 응 뭔데 뭔데 아 하하 하하 어때 마음에 들어 야 예 다시 나한테 말 걸지마 영 끊고 살아 이제 나는 오빠도 아니야 아니 왜 뭐가 문제인 거지 응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뭐가 문제인 거지 응 응 어이 재밌기만 하구만 하하 진짜 아직 나 죽겠어 좋던 거 또빠라구 에이 어쩌지 놀이공원은 또 뭐 있더래 아 그래 범벅해 그 자동차를 탄다며 막 부딪히는 거 하하 어 그래 그거 고머리가 좋아하니까 그거 만들어줘야겠지 리아야 근데 병원 앞에는 외우라고 한 거야 아 내가 고머리 범벅커 만들어 줄게 어 범벅커? 저기 실체오다 저거 가져가자 근데 저거 가져가도 돼? 잠깐 쓰고 되돌려 놓으면 되지 야 우리 혼나는 거 아니야? 아 괜찮다고 아이고 화장실 가야겠다 아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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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가자 아 아 이래도 되는 걸까나 아이 됐다 와 야 친구들아 내가 지금 급하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이 최대한 힐체어를 타고 범퍼카 타는 것처럼 놀아줘 알겠어? 그런데 이게 범퍼카 느낌이 날까? 뭐야 느낌은 있잖아 아 에이 그만해 너 범퍼카 좋아하잖아 이 오빠가 만들었어 진짜 실망 안 시킬게 하 됐어 안타 아하 진짜 한 번만 믿어보라고 따라해봐 진짜 안간다고 아 이게 또 빼네 가자 아 어디 갔는 거야 싫다고 좋아 이거네 아 재밌는 거야 너까지야구 오래 자 기대되지 짜잔 바로 힐체어 범퍼카임 하하 힐체어끼리 부딪히는거지 야 너도 해봐 힐체어 범퍼카 재밌을 거 같잖아 아 네 네 아 해보라고 안한다고 그럼 내가 그냥 밀어줄게 하지마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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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진짜 최악이다 쓰레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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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훔쳐갔어 누구야 누구니 에어 에어 저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다 훔쳤어요 어? 어 훔칠게 없어서 저를 훔쳐가 아니 녀석은 이리와이 어 어 어 저 죄송해요 어 하지만 못참겠지 못참겠지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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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으켜줘 안녕 아 얘들아 어떡하지 동생이 너무 화났어 에휴 리아야 그건 그건데 나 이제 학원 가야될 시간이거든 어 나머지 갈게 뱅아 아 근데 내가 볼 땐 절대 안 풀림 진짜 롤러코스트만 있으면 풀릴텐데 어 어 그 나이 뛰어 그럼 우리가 진짜 리얼 롤러코스터로 만들자 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 아 형한테 딸 생각이 있어 어 나만 따라와 어잉 짜잔 완성 우와 뭐야 퀴처어를 타고 갈 수 있는 롤러코스터야? 응 개쩌지 이거라면 고마리 빠풀리겠는데 아 진짜 왜 괴롭히는데 혼자 있게 냅더라고 아 진정해 진정해 이번엔 진짜 롤러코스터라니까 자 앞을 봐봐 어 우와 이게 뭐야 문장이다 한번 타봐 엄청날거야 엄청날거야 진짜 대단한데 오빠 고마워 나 진짜 풀린거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는걸 뭐 미안해 내가 널 다치게 해서 못간거잖아 다음부터 내가 조심할게 응 빨리 타봐 빨리 타봐 빨리 타봐 간다 헤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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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저게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경치방 어 어 와, 와! 와, 와. 와, 놀이고 앉아있고 앉아있지 않잖아! 와, 너무 예쁘다. 와아! 오, 오, 오. 잠깐만, 잠깐만. 아, 근데 오빠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어, 오오. 어, 신나는 것 같긴 한데. 아, 너무 어지러워. 하, 오, 오. 어, 근데 이거 그, 그만 타도 될 것 같은데. 아, 오빠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아. 오, 오, 저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야! 안돼! 오빠! 나 그만 타고 싶어! 오빠! 이거 나 곧 다 먹인다까지! 안돼! 나 무서워! 야, 됐냐! 음, 아빠도! 엄마도! 뭐야? 왜 동생이 더 다쳐 있니?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끝! 고마워! 견인! 이거? 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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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